바로 다음 곡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곡이 제우스, 토르 막 이런 것들이라서 그렇죠 지금 6개 남았어요 6개 아 이게 그 하나 뽑으면 중국에는 없어지는 거죠? 그럼요 그럼요 여러 곡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뽑겠습니다 오늘 방송 천재 그냥 난리네 정말 절묘하죠? 마치 짠 거 같지 않나? 그러니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뭐죠? 하아악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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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서 여기서 B를 외칠 수 밖에 없어 망치 어디 갔죠? 뿅 망치 한 번 토르 하면 뚫어빵이죠 토르 자 다음 미션 미션을 뽑아주세요 자 한 장입니다 아 좋다 와 그래도 아 토르가 나오네요 야 나왔다 대박이네요 진짜 자 바로 보여주세요 뭐죠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이거 봐 이거 없었잖아 세로로 한 번 끌어줘 이게 뭐야? 세로로 한 번 끌어줘 세로로 한 번 끌어줘 세로로 확인을 해주세요 아니 이게 뭐라고 오우 자 여러분 세로로 하긴데 아 아깝다 이거는 진짜 이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몰래 넣었어요 사실 제가 몰래 넣고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자 패드를 가로로 안 넣고 세로로 넣고 자 패드를 이렇게 세로로 넣고 플레이를 하는 미션입니다 어떻게 이것도 보셨죠? 캠으로 찍어야 캠으로 찍어야지 캠으로 찍어야지 이게 되는데 어떡할까요? 그러면 캠을 이렇게 잠시 들고 있을까요?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 그렇죠 캠을 대신에 저 이거 뽑고 소리 좀 들어도 되나요? 어우 좋다 아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왜 안 되죠? 아 그거는 그냥 안 돼요 세로로 네 세로로 놓고 확인 어 근데 이거 위험한데 세로로 놨는데 클리어하면 그냥 저희가 그냥 KO 당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클리어 토로예요 그렇죠 토로라고요 아니 이게 토입니다 잘 뽑으면 또 될 수 있어요 이제 희망적인 이런 것도 있어야죠 전 정말 이걸 뽑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일단 알았으니까 진행하시죠 네 그렇죠 자 다음 이펙터입니다 자 세 장 뽑아주세요 하하 와 저기에 저거 뭐야? 잠깐만 잠깐만 뭘 또 건다고? 시대의 망설이죠 이펙터가 이번엔 네 개가 걸리는 거잖아요 세로로 하기는 왜 네 개죠? 그러게요 이펙터 세 개에 아니 양심이 뽑아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뭐죠? 우와 페이드 아웃 2 2 1 네 아까 뽑은 뽑지 않았나요? 2는 아니었나요?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하는 거 모른 타임라인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이펙터입니다 이게 새로일 때 득을 볼 수 있어 그렇죠 전부 다 테크닉하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나오는 자 마지막 겁니다 네 마지막 보여주세요 페이드 인 아 잘 썼네요 그나마 잔잔한 이펙터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럼 자 아웃과 인중에 고르면 되나요? 그렇죠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약간 발음을 좀 세게 하시네요 투 그럼요 페이드랑 페이 제가 센 발음을 좀 좋아합니다 자 난이도는 어떤 난이도를 할까요? 의견을 주세요 이번에는 얄짤없이 가죠 어차피 실패하실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요? 3 3 3라인 익스퍼트 네 저 제일 처음 의견을 주신 2라인 익스퍼트 바로 3라인 익스퍼트 2라인 익스퍼트 아 너무 정직한 맥스님 친구가 배운 걸 잘 아시겠네 그럼요 전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자 2라인 아 2라인 2라인 익스퍼트 아니요 그냥 3라인 하겠습니다 3라인 하신다고요? 팬들의 의견을 안 들으시겠다 라든가 2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2라인 익스퍼트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2라인 익스퍼트 세로로 세로로 하는데 네 토론은 2라인도 어렵군요 자 이 이 화면에서 제가 캠을 살짝 들게요 이렇게 들어도 되려나요 자 세로로 세팅을 해주시죠 네 신양이 인이 아웃이에요? 어떤 거를 하실래요? 저는 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아 페이드 페이드를요? 그렇죠 페이드 네 어 페이드 인으로 하겠습니다 페이드 인 쉬운 거로 보셨네요 아 네 약한 모습 아 인이 쉽다고 하셔서 그렇죠 설정이 다 되셨나요?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볼래요? 이렇게 해볼래요? 이렇게 놓고 하죠 네? 세로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선 때문에 안됩니다 아 너무 잘되는군요? 네 그렇죠 너무 잘되네요 네 자 준비가 되신 거 다 되셨나요?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라인이 초점하신 거예요 자 이라인이 제일 뜬 거 같아서 이라인이 초점하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죠?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시죠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빨리 들고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응 제가 좀 떨리네요 야 공공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진짜 이게 뭐 하시는 거죠? 아니 이게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구경도 못 했어요 벌써 벌써 너무 빨리 끝나신 거 아닌가요? 너무 어려웠나요? 네 그러네요 아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제가 실망스럽네요 저도 저도 지금 제 자신한테 엄청 실망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렇게 네 번째 도전이었죠? 네? 네 번째 도전이 아니었나요?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였나요? 네 너무 제가 실망을 해서 횟수 마저 네 깜빡했네요 자 이번에도 실패하셨어요 세로 버전이 참 괜찮았는데 네 네 네 네 네